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이긴 거 그 마을 칼잡이가 망쳤다구 아우프네 그래서 결국 진 건가? 죽음이 너의 곁을 건넨다 아니 1A로 무승부로 끝났어 진 것보단 낫겠군 어휴 화가 나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다니까 여러분도 성질도 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왔네 중1병에 무관심 약이라더니 통했군 너희들의 활은 떨어지고 변은 부서졌다 순순히 항복해 겐지 최후의 수단이다 어휴 겐지요 왕아 제 기억으로 해 여기 내가 된다